자 이번에는 우리 또 멋있는 또 남자 술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오늘 즐거워 즐거운 만큼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분은 가요계 신사 김상호 가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천년만년 사랑한다 여자야 죽을 만큼 사랑한다 여자야 당신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사랑이란 자를 같지 않아 정찬력은 모르는지 내 곁에서 나를 따라 울리고 웃는 내 사랑아 살았어도 내 여자 죽었어도 내 여자 운명의 빛을 위해서는 그 약속 아프지 않아 내 유물인 여자 운명의 빛을 위해서는 그 약속도 내 여자 운명의 빛을 위해서는 그 약속도 내 여자입니다 아, 생명처럼 사랑한다, 여자 죽을 만큼 사랑한다, 여자 당신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사랑은 날 잘 받았다고 전창역도 모르는지 내 곁에서 난 따라 울고 웃는 내 사랑아 살았어, 내 여자 죽었어, 내 여자 운명의 페이지 위에 써놓은 그 약속 아, 울지 마라, 운명의 여자야 아, 울지 마라, 영혼의 여자야 반응이 너무 좋아요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네,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지 마라 여자야 남자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프지 마라 여자야 어디가 좀 아팠나요? 아니, 이게 여자들만 아프라니까 어떤 남자분들이 와서 따져 남자는 아프도 되냐 제가 조금 아픈데 제가 우리 조금 배를 보지 마시고 우리 집사람 때문에 제가 좀 아파요 제가 이렇게 지금 MC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돈을 억수로 많이 벌고 있거든요 애가 세 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저를 맞이할 때 잘 갔다, 아우 있어, 돈 많이 벌어 그러한 데끼데 돈 많은 말을 갖고 와서 이러니까 돈은 벌었는데 안 갖다 주는 말이에요 어? 뭐라고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아니, 제 통장이 우리 집사람한테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이상하다 그럼요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이러면 되죠 잘 다녀오세요 이러니까 등치에 걸맞은 게 돈만 잘 쓰는 거 아니에요? 돈만 에헤이 한번 보여 드릴까? 됐다 고마 아, 그랬습니다 아니, 요새 어떻게 활동을 어떻게 이게 왜 갔다가 안 갔다가 이게 상태로 네네,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오시면 될 거 같아요 네,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 보다시피 아프지 마라 여자애를 열심히 부르면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프지 마라 여자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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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저 지금 현재 태팅방에 보니까 사이비 교주님과 그 다음에 반야님 뭐 여러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 야, 진짜 신사다 노래 잘 부르십니다 잘 입는다 고맙습니다 네네, 그분들께 한번 좀 보고 계시니까 아, 지금 시청하신 분들 그럼요, 그럼요 그분들께 인터넷 댓글이 많이 흘러왔어요 아, 그 저 또 축하 그 일기가 지금 또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거 그럼 넘어가죠 잠깐만 우리 시청자들한테 왜 그러니까 소리 안 들리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지금 이제 보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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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많이 관심을 가져오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반야님도 계시는데 매니저님도 계시는데 반야님 아프지 마시고 어 행복하세요 사이비 교주님도 계세요 진짜 사이비는 아니고 네 그분께 그 분이 칭찬을 반영하셨으니까 진짜 사이비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까지 내가 간다 하면 안 되거든 그 분께 이렇게 좀 네 사이비 교주님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이비 야, 우리가 진짜 사이비 같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노래는 뭐예요? 아,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는 땡꿀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댄스 준비 큐 갑니다 큐 헤웨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 1 avana 아무리 달래봐도 절수롭지만 마음 하나는 잘 살아 또는 또는가 나의 일상으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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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다야 잠이 날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볼 땡볼 기다리가 지쳤어요 땡볼 땡볼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 당신은 못 말리는 땡볼 땡볼 당신은 날 울리는 땡볼 땡볼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땡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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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픔씨는 모르시고 흥힌 땅으로 돌아서면 마을에 걸리는 마음의 하단은 따뜻한 사람 바로 너너보다 더 맨날 날아오른가 기억들은 기억보다 더 잠이 들겠지 당신은 있었어요 땡볼 기다리다 있었어요 땡볼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 당신은 못말리는 땡볼 당신은 나를 잃은 땡볼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 당신을 사랑해요 땡볼 땡볼 당신을 좋아해요 땡볼 땡볼 믿지만 당신을 너무너무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Some of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ников 너무 박수도 많이 치시고 고맙습니다 아하 아이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터넷 라디오 니마 뮤직으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듣고 있고 그리고 또 인터넷 TV embc.tv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